자 안녕하세요 몽주루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있으면서 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해서 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가끔씩 모델로 촬영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아마 오랜 구독자 분들은 이제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끌어당기고 있는게 전세계를 누비면서 모델 일을 하고 싶습니다 뭐 연기에도 관심이 있고 하여튼 이런 쪽에 제가 관심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직접 보통 이제 발로 뛰려고 합니다 미국에 있을 때도 제가 모델 에이전시 뭐 되든 안되든 제가 직접 포트폴리오 뽑아가지고 직접 가가지고 최대한 이제 얼굴 보여주려고 하고 제가 직접 워크인 해가지고 파리 카멘 또 패션 모델 또 모델들이 꿈꾸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프랑스에 알게 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도움으로 파리에 있는 모델 에이전시에 포트폴리오도 뿌리고 포토슛은 4개 5개 정도 잡았어요 그래서 촬영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직접 뿌려서 내가 발품을 파는 거지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오늘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나중에 보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 호주 타전 파리 슈퍼모델이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해봅시다 카페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카페 느낌 있는 카페네 how are you? how are you?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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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your french name? French Colette Olet Colette Yeah Colette Where did you came from? Come with me Are you to work here? Oh really? ok thank you Can you look after I show up?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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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디어 만났습니다 Do you understand every every korean? Can you look after that? Really? 잘 먹겠습니다 Bon appetit Bon appetit Bon appetit Bon appetit Bon appetit 볶음밥 Bon appetit Bon appetit Bon appetit Bon appetit Bon appetit 폴리 Bon appetit 와 치즈향 장난이 아니다 동물 냄새나는데 이게 동물 아니지 이장 miriger 왜 이런나 왜 이런나 너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아니 근데 이거 왜 염소 맛나요? 염소? 염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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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토롱이다. 내가 먹는 치즈는 냄새 안 나는데 왜? 이거는 냄새 안 나잖아. It's different. 케찹 있어야 돼. 케찹 콜렛. 콜렛, 콜렛. 이거야. 맛있지? 유튜브 봤어. 유튜브를 봤어. 런던. 오, 너무 귀여워. 내가 재밌는 사람이야. 그래서. 콜렛, 콜렛. 대구아 봤어? 대구아. 대구아. 저 뒤집 넣어도 돼. 근데. 대구는. 그냥. 릴 같은 도시지. 왜? 조용하고. 프랑스에 왔으면 릴드에 왔어. 아니. 그러니까. 대구이면. 물가도 싸고. 응? 부산이. 솔직히 맞아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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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할 거 없습니다. 할 거 없습니다. 맞아 맞아 맞아. 내가 사려고 했는데 콜렛 누나가 이렇게 사려고 하는데 다음에 제가 사겠습니다. 입에서 이거 계속 맹돈다. 너무 작아? 네. 이게 특이크. 특이크 치즈? 네. 치즈. 치즈. 안 좋아. 안 좋아. 플랫도트. 플랫도트 포멜. 나도 이 머리 하고 싶다. 치즈. 치즈. 아 뭐야. 근데 슈팅 때. 슈팅 때 브레이드 하나? 네. 안 해? 왜냐면 걔네들이 근질이 달라. you know? 버스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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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슬랙.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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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걔네들은 운동을 대충 해도. 대충 해도 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인. 하하하. 하하하. 근데 재밌는 조킹. 재밌는 걸. 재밌는 거. 재밌는 게. 아 econom인 아 진짜? 야 너는 진짜 파란색이야? 아 진짜? 아 진짜 한국인에서? 아 아스트라엘리아 나 웃겼어 정말 웃겨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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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간지랑한데 이거 간지랑해 뭐야? 이거 남자 거예요? 응 뭐였어 48? 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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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유럽사이즈 근데 흠 흠 예사 스프링 모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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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 위 위 줄 줄 줄 줄 감사합니다 이거 괜찮네 오 하와이 바이브 네 근데 빵은 프랑스가 더 맛있잖아 아니 달라요 여기 우리는 그릇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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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전에 파리에 가난 어디에 어디에 그릇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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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먹었거든 그릇에 살아있다고 진짜? 그러니까 빵집이 아무때나 가도 맛있던데 여기는 그냥 천혜자? 그런식으로? 밥을 구입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쪼깃쪼깃하다 아하하하하하하 콜렛 콜렛 바게트는 여기 내 유튜브에서 봤거든 생각해봐요 바게트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 파리쟁들 왜냐면 바게트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지워지게 돼 맞지? 파리쟁들 이렇게 하자 바게트를 해봐요 맞지?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 계속 지워지게 돼 진짜? 네 아마 더 쉽게? 저는 바게트 안 입고 싶어 유튜브에서 다 배고 싶어 다 배고 싶어 누구한테 말해? 어떤 유튜브에서 배고 싶어? 나 배고 싶어 내가 배고 싶어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내가 미래에 패셋을 갔잖아. 많은 사람들이 나 알아보던데? 진짜? 신기했었어. 나는 이것을 왜 나를 좋아할까? 왜냐면 유럽에서는 내가 패티에서처럼 생기지 않았잖아. 나는 좀 새비지하게 생겼던데? 무슨 말이야? 너 귀엽다. 나는 귀엽다. 나는 귀엽다. 내가 궁금한 것은 BTS를 알지? BTS를 보면 이쁘잖아. 나는 아니잖아. 왜 나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좋은 추측이 있고 좋은 추측이 있고 나는 다르잖아. BTS는 다르잖아. 너 ecology gasket? 어깨미로 말할กivamente. 의자관미로 말할 수 있지. 밤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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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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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문아 은들어? 밤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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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콜라사리 살아있네 살아있네 이 놈 살아있네 너 살아있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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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멋지다 살아있네 수십 대 직진 경찰차가 들어가고 있어요 밤에 파리에 오니까 엄청 이쁩니다 에펠타워 보인다 조그맣게 보인 에펠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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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원래 바로 호텔 앞에 버스를 타려고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프랑스어를 못 읽다 보니까 그 39번 버스를 계속 기다렸어요 그래서 뭔가 이상해가지고 한 20분 기다리고 물어봤어요 야 지금 버스가 안와도 늦을 것 같다 혹시 이거 무슨 뜻이냐 보더니 이 버스가 없어졌답니다 이 버스가 더 이상 운영 안한다고 오른쪽에 적어놨는데 이래서 언어를 할 줄 알아야 돼 프랑스어를 한 개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런닝 2키로 밖에서 벌써 2키로 뛰네요 하하하 쏘라 워스 라이트 하하하 아 이따 카페에 모닝카페 좋지 메이커 메이크업 살짝 어둡게 해줘 나 어떤 느낌이야? 섹시한 느낌 섹시하게 섹시하게 오케이 스포이 학교 이따 1컵 저기 아파트는? 아 바다를 어떻게 요청하느냐 이것만 officials 예 드래곤볼 아이가 데지터 아니야? 손고딱 아 아니다 아니다 에이, 랩으로 랩을 만져봐요. 이 걔들랑이 땀난다. 박물관 같은데?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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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안녕하세요. 블로깅.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밖에 먹어요. 여기 용골대 있고 여기 침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I like your hair, man. I like your hair. Your hair? 오늘 일본 오십니다. Where is she from? Where is she from? Where is she from? Where is she from? 한국사람? 진짜요? 진짜요? 뭘로 왔어요? 진짜 여기서요? 네, 맞아요. 파리에서. 콜레, 콜레 왜 말 안하는데? 한국사람이잖아. I didn't know she's from Korea. 아니, 서초리가 되게 강하신데요. 저 대구, 대구. 우리 아빠랑 비슷한데. 서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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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s trying to say there is Asian among the people. I was gonna ask her where is she from? She's from Korea. 어디에요? 한국 어디에요? 서울에서. 서울, I'm different city. 아, ok. Where? 서울, 대구. I'm more southern part. South? South, south. 부산 옆에. Next, 부산. Have you been there? Yeah. 진짜? Yeah. Can I ask you about monthly pay for the rent here? Here it's around 8,000. 30,000? per month? Yeah. It's very easy. It's really difficult to find an apartment. Oh, really? It's really competitive. Yeah.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So, you don't get there, 20,000. 20,000. To go home like that.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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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Las Vegas, a puffer, a spoon. Yeah. There are other food clubs and other popular clubs. The parking lot is nourishing. 그거 말고는 파리가 진짜 좋은 게 제일 많아요. 다른 데 뒤, 영국 이런 데 뒤에도. 혹시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23살이에요. 만다이.. 처음에 한국으로 25살? 25살. 와 멋있다. 저도 여기 살고 싶어요. 좋아요. 프랑스에도 5월이 있는지 전 몰랐습니다. 프랑스는 5월이 있는데 시급이 9유로래요. 그러면 한 만.. 안 얼마.. 만삼천 원.. 그리고 프랑스 못해도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 일하면 되니까.. 근데 물가가 여기 엄청 비싸니까.. 좀 힘들긴 하죠. 난 프랑스 랩을 듣고 싶어요. 난 악센트. 난 소리가 좋아. 더블키! 그는 옛날 학생의 래퍼야. 내가 만나서 고맙습니다. 그는 래프가 정말 쎄요. 가로케에 가로케에 가면, 저는 래프가 항상 래프해요. 왜? 무슨 소리야? 한국 노래방에는 그냥 메인 그런 것밖에 없어. 유명한 뮤직밖에 안 돼. 그리고 족귀.. 드렁은 타이거. 드렁은 타이거. 카로케에 가면, 맞나요? 한국 노래방에서 부르는 사람들 한 가짜. 당연히 다들. 당연히 다들. 우리도 래프가 많이 받을 수 있음.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음. 다음 서머야? 네. 마치illa 랩을 받은 사람들은 근데 왜 술을 내고 싶지? 거기서는 래프가 아니라 너 래프가 없지? 너 래프가 없지. 에스탄을 받은 사람들은 근데 왜 안 래프가 없지? 너는 워크가? 네. 만약에 너는 래프가 없지? 이 정도면? 내가 한 번을 넣지? 사진만 한 달 사진 찍는 사람 포토그래프 그리고 메이크업 디자인 프로덕션 뭐? 공감 무사 물주 그래서 저희가 위에 탑은 일단 몸이 너무 좋으셔서 사실 이게 크롭탑이라서 안에 이너는 안입는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위에 이거 재킷이 있고 밑에는 엄청 오버사이즈의 팬츠 네 갑시다 살짝 짚시 같은데 근데 짚시가 예전보다 없던데 10년 전에 파리에 있는 VISTA 더 봐봐? 정말? 지역이 다른 지역에 따라서 서울의 남은 파티지 아, 서울의 남은 파티지 네, 서울의 남은 아, 저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지금 일상에 따라서 아니, 밤에 날아가도 안 되지만 당신도 가고 있는 사람 바로 너의 남은 파티지 아, 네, 이제 우리의 남은 그는 나의 남은 날에 일본사람들 일본사람들 감사합니다 왜 잘해가지고 고맙습니다 넌 큰 스타 내가 알았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넌 너네네 너네네 너네네네 너네네네 에너지 에너지 너네네네 너네네네 based on your hair 이브 와, 맛있네. 국밥. 아니, 나 원래 이렇게 먹는데 얘가 이렇게 먹길래 따라했어. 프렌치 묵길래. 파리지행, 파리지행. 나 원래 이렇게 먹는데 얘가 이렇게 먹길래 나도 이제 따라했지, 따라했지.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아, IG. 이것도 괜찮죠? 인스타그램? 진짜 잘 찍었는데? 뭐? 인스타그램. 봐봐, 뭔지 알겠지? 오렌지? 피아노? 피아노? 한국에서 좀 했을 때 한국어 있잖아요. 피아노, 피아노. 여기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 오렌지. 어렌지. 어떤 말이야? 오렌지. 혹시 호진이랑도 알아요? 호진이랑 저랑 엄청 많이 들어봤어요. 저랑 엄청 많이 들어봤어요. 오렌지. 너는 오렌지. 핸드폰? 스마트폰 어떻게 말하시나요? 가스, 가스 가스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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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핸드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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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자 오늘 촬영 끝 쇼핑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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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 이거 안 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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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프렌치 제가 드릴게요 쇼핑 네 먼저 저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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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먹지 내가 아는 거였는데 어렸을 때 고추장 없나? 이게 안 먹지 이거 안 먹지 이수식이 없어? 좀 나게 베트북 오우 예 고추장 없어 고추장 없어 고춤장 소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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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 죄송합니다. 저는 태어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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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좀 요리가 돼서 그런지 버터 맛이 나고 고소하면서 짭짤하고 솔직히 소라보다 맛있는데 프랑스 사람이라고 다 달팽이를 먹는 건 아닙니다 모든 프랑스 사람을 먹는데 아니요? 스테롸타입 모든 프랑스 사람을 먹는데 옥토뿐 죄송합니다 제가 배우고 프랑스는 많은 etnicities 그리고 저희는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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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다른 아 네 그래서 너는 먹어볼까요? 즐거우세요 이게 제 첫번째로 좋은데요? 너 먹자